힌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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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이니까 조심해 나, 나, 나 바늘 조심해 우와,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색력이 되겠는데 네, 그래, 그래, 그래 너무 사용하고 있어요 잠깐만 우와, 대박 근데 큰 새우가 여기서는 먹혀요 아까 저기서는 큰 새우는 무조건 토막내고 해서는 잘라먹고 잘라먹고 여기는 애들이 크니까 큰 새우가 되네 알아요, 먹으면 먹어요 먹으면 먹더라 좋아하세요 좋아하네요 여기저는 보이는 저것 왔다 어헉, 다 먹었는데 계속 글가 안이네 이거 봤어, 따뜻해 먹을래 오, 이어준 저기 나오는데 grande 와아씨 와아 저거 저기는 자본가 인생옥인데요? 오늘? 홀리 조심 홀리 홀리 우와아 와 대박 어 여기 비티네 사양보고 이거 네 사양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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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ante 와 진짜 잘 나오면 여기 28인치 나오겠는데요? 28인치만 28인치만 2준은 끊어질것 같은데 28인치같은데 아까와는 달라진게 뭐냐면 인제부터는 제일 큰 새우를 찾고있어 여보 등 할 때 위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중간으로? 저는 꼬리를 좋아해요. 사람마다 틀려요. 아까 빠진 것도 내가 뜯어 올렸다? 응. 빠져도 살짝 빠져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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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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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나이 형이, 내가 뭐 꽁꽁이네. 그리고 이거 다리, 이곳 밑에 밑에 밑으로 안 떨어져요. 저녁 좀 가보세요. 내가 장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녁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아주 인제는 많이 잡았다고 막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이랬다. 이럴 때야? 이놈이 그렇게 해. 그 놈 어떤 놈이야? 아... 하도 풍경이 올라오니까 이런 거 다 가고 있다. 진짜, 아까 오전에는 이만하면은 와, 이렇게 타는데, 지금은 에이... 오라이! 스트레트로 내려야지, 제일 높은데, 배가 가면서 되게 힘들어. 저게...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이제부터 재미를 하면 돼. 아주... 저게... 하하하하... 미국 애들... 약간 돈되네요. 형님, 여기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죠? 네, 엄청 나와요. 하하하하... 아, 여보, 입혀! 우린 또 옆에 또 가보려고요. 우린 또 위대한 편을 위해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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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나는 이렇게 서비스가 expedition이 많네. 여기 드디어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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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네. 여기, 여기, 여기 많네. 지금 타인을 더 못하겠는가. 확실히 타이어가 틀려. 고추가 거, 고추가 너 всей. 아!